안녕하세요. 부양나무품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 판매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잘 계셨죠? 오늘은 여기에 지금 소개할 것은 팔레노시스, 실레리아나요. 요거 실생경이에요. 실생경인데 저희들이 지금 부양에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답니다. 피어가지고 요걸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20개 정도 올라갈 거예요. 20개 정도 넉넉하게 올라가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개 한개 감상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감상해가면서 이렇게 문의주세요. 문의주어가지고 요거는 올해 저희들이 많은 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별도로 키우려고 여기다가 오자마자 있으면 제가 이렇게 부작을 한 겁니다. 통굴피에 이렇게 통 크게 부작을 했습니다. 부작을 해가지고 여기 한 10개 정도 한개, 두개, 세개, 네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심어졌습니다. 아홉 개 심어졌는데 올해는 지금 그렇게 썩 좋지 못하려나 몰라도 내년 되면 아니겠습니까? 여기 제대로 폼나겠죠? 그죠? 폼나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요거 판매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안에 걸어 들어가면서 한 개 한 개 소개토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리 쭉 가는 길에 잠깐 몇 개를 또 다른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시에 갔다 오는 아, 요아이들 요아이는 그겁니다. 아프리카나 알바 옆에 오니까 향기가 진동합니다. 계속 지금 지금은 얼마 전까지는 트랜아내가 대시했는데 지금은 누대마니아가 안있습니다. 완전 대시에요. 누대마니아가 안있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빗습니다. 여기는 역강이 되어서 잘 안보이죠? 플라멘고 안세스 교배종인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도 누대마니아예요. 누대마니아가 지금 다가마 제철처럼 안있으면 그렇게 피는 것 같습니다. 요쪽이 잠깐 한번 보고 갈까 요게 트랜아내 알바예요. 알바인데 멋있기 참 예뻐요. 너무 고가하게 안있습니까? 그렇게 피었습니다. 요것도 누대마니아 누대마니아 티퍼예요. 누대마니아 티퍼고 여기에 보면 또 누대마니아 요거 오늘 또 채로 피는 중인데 요것도 누대마니아 티퍼 확실히 저쪽의 대만중하고는 대만중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요거 누대마니아 콩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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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인터메디아 비니 칼라 인터메디아 비니 칼라 인터메디아 비니 칼라 아키니 아키니 비니 칼라 입니다. 어키니 칼라 어키니 칼라 제가 이래가 본 일에서 인테메디아가 이렇게 꽃이 나온거는 전년에 보지는거 저희에 이제 요번에 처음 아 지난해에 한 2년전에 피었나 2년전에 처음 피고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된거에요. 아 지금 요아이든 기간테아 요거 이제 지금 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물을 잘못 주는 관계로 해가지고 몇 송이 꽃이 녹아버리고 그래도 이제 3송이는 올라옵니다. 어 내년에는 기필과 안심에 간절송이상 동시에 한번 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안으로도 안으로도 아니었습니까? 요지 지금 아마 부양의 최고의 볼거리 볼거리가 될거에요. 요 시즌이 최고의 볼거리가 될거에요. 아 여기 보이시죠? 이제 지금 요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가면서 아니었습니까? 그 이 판매 방송을 지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음 1번 어 요게 우리 1번은 보이시죠? 1번 1번 보이시면은 1번 요거 해가지고 요기 어 가격은 실만원 요게 무슨 남은거 하면은 어 우리나라 배롱나무 있다 아입니까? 배롱나무 음 고어품종 속이 빈거 베트남에서 어 베트남에서 수입한겁니다. 숭음행인데 어 1번은 꽃이 내성입니다. 내성이고 어 내성이고 어 여기에 부작이 굉장히 멋있게 되는 아이들이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부작이 멀리 보시면은 부작이 깔끔하게 이게 거리두는 거면 인테리 효과도 굉장히 굉장히 안있습니까? 좋은 효과 날거에요. 뭐라고 2번 2번은 꽃대가 2대입니다. 2번은 꽃대가 2대를 가지고 요것도 가격은 어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고 2번 들어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옆으로 측면으로 봐도 측면으로 봐도 멋있죠? 2번 그죠? 2번 2번도 가격은 10만원입니다. 멋있죠? 그죠? 그러나면 엔테리 지금 집안에 안있으면 확 살아날거에요. 3번 3번도 가격은 똑같이 10만원입니다. 요거는 꽃이 쇠송이 달았습니다. 쇠송이 요게 아이들이 보통 보면은 실레리아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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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향이 나는 거였는데 거의 요거는 무리하기 아니겠습니까? 실생을 하다보면 중간중간에 향이 빠지는게 제 아이들이 많아요. 향이 나는 아이들이 있고 향이 안 나는 아이들이 있고 3번은 3번도 10만원입니다. 4번 아 요거는 유목 멋있습니다. 그죠? 땡그랗게 해가지고 원래는 저리 반대방향으로 붙여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잘못 구멍을 닮아가지고 반대방향으로 닮았으면 순수하게 하트무늬가 되었을거에요. 하트무늬가 되었으면 굉장히 예뻤을겁니다. 요것도 잠깐 내려서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반대변에서 보여드리게 반대변에도 뿌리에 저희들이 활착이 다 됐습니다. 활착이 다 됐기 때문에 뭐 아주 멋있는 멋있는 집안에 인테리 아까도 말씀드린 인테리 효과가 날거에요. 꽃은 자홍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꽃이 나왔습니다. 4번은 10만원입니다. 5번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5번도 5번도 가격은 10만원입니다. 5번도 10만원입니다. 아이고 이게 용각선을 먹어야 되는데 말 이제 조금 보면 이게 너무 말을 많이 하다보니까 목소리가 갈거에요. 지금 연 3일을 계속 하다보니까 목소리가 가는거 게네. 예쁘죠? 요것도 5번도 10만원입니다. 6번도 6번도 이게 고목이 구멍이 난 그 안에서 꽃이 피니까 진짜 고테미가 나는거에요. 6번도 가격은 10만원입니다. 7번은 조금 색다른 아이들 1번 다른 아이들보다 실버립 이라고 은색이 많이 섞이는 아이들 이래요. 요런거는 저희들이 여기 선별해 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하는건데 요런 아이들은 은색 은색 실버립 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7번은 15만원 요거는 소장가치가 있는 품종이에요. 7번은 실버립입니다. 7번도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멋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8번도 실버립 그죠. 8번도 실버립인데 8번은 꽃이 좀 많이 붙었네요. 5개 5개 붙고 요것도 어 하나같이 작품 다 작품성이 있습니다. 요게 저도 보면 나무에 다 오랫동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작이 다 됐고 어 그러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구매해 가시도 아니겠습니까. 별 탈 없을거에요. 그리고 9번 9번은 굴피에 붙였습니다. 요거는 꽃이 5송이에요. 굴피에 붙어가지고 요거는 6만원입니다. 9번은 6만원 9번은 6만원이구요. 또 10번도 굴피에 부작을 된겁니다. 10번도 6만원입니다. 굴피에 완전히 활짝이 다 됐습니다. 굴피 6만원 그죠. 11번은 꽃이 좀 독특합니다. 다른거 하고는 색깔이 조금 연한 색깔이 아니겠습니까. 붙어가지고 어 요것도 부작이에요. 부작은 어 요리 이제 왜 부작이 비싼 하는거죠. 요건 이제 베트남에서 한개 수입을 할 때 아니겠습니까. 거의 약 한 3만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붙어 버린거에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이제 10만원으로 갑니다. 어 저희들이 뭐 다 이래가 저리 올 때 원래 티커목으로 해가지고 오는데 중간에서 아니겠습니까. 베트남에서도 요걸 자기들이 바깥치기를 해가지고 어 할 수 없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요걸 어 수입은 헹구고 어 여기 이제 호접란 실내란을 부작을 해 봤습니다. 어 11번은 10만원 어 12번도 아니었으면 땡그라게 아담하게 아주 멋있는거에요. 그래서 12번도 어 10만원 이에요. 12번도 10만원이고 어 요거 보시죠. 12번도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에요. 어 어 13번도 13번은 실버립 음 실버립은 실버립이라가지고 요거는 꽃이 조금 이제 뭔가 안되면 이게 꽃은 5개 실버립하고는 실버립이 조금 꽃이 가운데쪽으로 아니었으면 약간 진해집니다. 실버립은 가운데쪽으로 진해져가지고 어 실버립 13번이 실버립입니다. 13번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렇게 돼. 13번 실버립 15만원 어 14번도 실버립입니다. 아 14번 요렇게 요거 작품 요거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14번도 실버립 실버립은 다른거 하고 조금 틀려가지고 가운데가 요렇게 있으면 색상이 조금 짙게 나옵니다. 다른거 하고는 조금 틀려가지고 어 14번 어 실버립 15만원입니다. 요게 한번 봐보세요. 14번 음 15번도 실버립이네 15번도 실버립이라가지고 15만원입니다. 15번 15번도 멋있는거 15번 실버립 그죠 15만원 어 16번 어 그냥 일반 실버립이 하나 요거는 어 10만원입니다. 요거는 뭐 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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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트처럼 그렇게 생긴거에요. 예쁘죠. 그죠. 17번 어 17번은 17번도 일반 실버립이 하나 아 요것도 한쪽으로 이래가지고 어떤 반대방향으로 나가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꽃이 굉장히 예쁩니다. 요것도 예쁩니다. 요거는 다른거보다 꽃이 조금 큰거 같아요. 요거는 17번은 다른거처럼 꽃이 조금 큰거 같습니다. 10만원입니다. 18번 실버립입니다. 18번이 실버립이라가지고 요거는 15만원이에요. 어 지금 한번 더 돌아가면서 이래가지고 보여드릴까요. 이게 보통 저희들이 보시면은 여기에도 아직까지 나중에 추후에 방송 보시고 이게 못 올라가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여부는 남겨놨고 있습니다. 구매 못하신 분들 해가지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하셔가지고 제가 어 또 방송을 어 내일은 저희들은 방송은 하지를 않습니다. 내일 방송하지는 안하고 어 화요일 수요일 판매방송을 아마 할겁니다. 하고 음 오늘도 판매방식은 동일하게 어제처럼 아니었습니까. 댓글 위주로는 판매를 안하고 문자 위주로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판매를 하겠습니다. 문자 위주로 해가지고 어 하고 특히 이제 그 문자 판매하고 나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어 지금 판매 하시는 분하고 판매 접수 하시는 분하고 어 문자 잘 받으셔가지고 잘 받으셔가지고 음 어 좋은 꽃 구매하시기 바라고 또 음 어떤 분들은 어 그냥 돈만 입금을 시키고 시키고 아니었습니까. 그냥 이래가지고 주지를 문자를 주지를 안해가지고 저희들이 혼돈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꼭 그걸 하시고 나서 아니었습니까. 하시고 그 입금시키고 나서 주소하고 아니었습니까. 몇 번 했다는 몇 번 어 뭐 몇 번 했다는 거 그 기록을 전혀 해주고 주세요. 주면은 저희들이 꼭 참고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가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18번이 실버립입니다. 실버립 15만원 어 17번은 어 일반 실리아 10만원 16번 어 1번 실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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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어 15번 어 15번이 실벌이 15만원입니다. 어 12번 일반 일반 실리아나 어 10만원 입니다. 11번 어 일반 거 10만원 입니다. 어 10번 어 굴피작 어 굴피작 요거는 6만원 입니다. 9번도 굴피작 6만원 입니다. 8번 실버립 15만원 7번 실버립 15만원 6번 6번 일반 일반 실리아나 어 10만원 5번 10만원 4번 이씨 여기 어 4번 10만원 입니다. 어 3번 10만원 이고 2번은 쌍대입니다. 쌍대 10만원 1번 10만원 여기 일반 실버립 실버립 shake 실버립 snore ч ami these deliver desceng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 고은 안합니다. 댓글 위주로는 안하고 문자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겠습니다. 아무지록 좋은 주일 되시고 멋진 곳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주 화요일 수요일 덴드로비움 아필리엄을 아마 덴드로비움에 갈거에요. 그 다음에는 아누수몬 꽃들이 바글바글 엄청나게 많이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개 한개 저렴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원종 아니겠습니까. 다 굽히고. 저희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제대로 못 붙였어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도 포트로 그냥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질없이 잘 해주시고 따로 문의할 수 있는 거는 꼭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주어가지고 저희들은 차질이 없게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택배기간이 택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3월 1일까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택배를 못 붙이고 3월 2일 날 아니었으면 완전히 다 붙일거에요. 보낼거에요. 배송할 그게 되니까 그때까지 아니겠습니까.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하고 처음에 담봉하고 일반 보촌하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제가 처음에 혼자서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조금 착오가 있을 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입금하고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성실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더이상 올해는 담봉이라고 한 번 판매 나갔던 방송은 거의 지금 아마 판매방송은 거의 안 할 거에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부분이라고 여러개 세트를 모아가지고 판매를 할 건데 그때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잡으시고 아무지로 좋은 주일 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